제가 근데 시간이 오늘 안 돼서 그 자식이잖아? 아빠, 얘 당장 자르라니까? 니 비 좀 거슬렀다고 자르라 마라 너 그거 월권이야? 못 먹을 거 같지 시간을 만들어 그럼 또 사람 괴롭히고 있구만 무슨 일이야, 황수지? 당장 그만두지 못해? 아, 아빠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봉팀장 괴롭히는 게 눈에 호환이 보이는데 봉팀장 그만 들어가 봐 그럼 가보겠습니다, 사장님 그래 아빠, 그런 거 아니란데 왜 그래 진짜 직원들 좀 그만 괴롭혀 너 스튜디오 차려주면 사람들 입에 좋은 일로만 오르내리기로 한 약속 잊었어? 너 자꾸 이런 식이면 니 스튜디오에 투자한 자금 아빠가 싹 다 회수해버릴 거야? 치사하게 맨날 돈 가지고 협박이야, 아빠는 이왕 나온 김에 김본부장 불러서 셋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 됐어, 집에 가서 엄마랑 먹을 거야 저, 저, 저 아이고 녀석도 참